중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류제복 기자입니다. 주 일본 중국 대사관이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고서와 관련해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기구로 원전 오염수가 해양 환경과 생물학적 건강에 끼칠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양 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일본의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상 의무를 면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역시 IAEA의 결정과 관계없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과학적 존중도 보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우대사 발언에 심을 실었습니다. 일본이 처음부터 IAEA 실무진의 권한을 제안했고 다른 처리 방안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안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일본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해양 방류 계획을 취소하고 과학적이며 투명한 문제 해결 방식을 국제사회와 함께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